이광수 씨도 호러 미뤄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호러가 빠르긴 해 쭉쭉쭉 가면 거의 진짜 빨리 나올 거예요 정말 저희 호러를 보내주세요 저희 호러를 보내주세요 저 호러를 보내드릴게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잠깐만 호러 선택 네 선택해야죠 아 저 호러? 호러 화이팅 아 진짜 호러 어떡해 아 땡어 재현이 망수 형 넌 먼저 갈래 두루 갈래 오빠 자신 있어요? 자신 없으면 제가 먼저 갈게요 저 자신 없으면 제가 먼저 갈게요 저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기기 위해 제가 먼저 갈게요 그래 그러면 난 너의 경우를 존줘할게 오빠 빨리 따라와요 응 빨리 갈게 하나 둘 셋 쭈 쭈 너너너뜰 여기 사람 있어? 여기! 거기에 사람 있어요! 재은야! 재은야! 무서워! 먼저 갈게 너무 무서워 재은야! 재은야! 무서워! 먼저 갈게 재은야! 너무 무서워 재은야! 재은야! 내가 먼저 가? 오빠가 먼저 가요 재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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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았어! 내 등만 봐! 내 등만 봐! 내 등만 봐라! 먼저 가면 안 돼요! 얘가 나 놀래키면 어떡해! 누가 안 놀래켜! 안 놀래켜! 안 놀래켜! 안 놀래켜! 아니 안 놀래켜! 너 먼저 가! 내가 여기 있을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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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갈게! 재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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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 나! 구박해! 구박해! 내가 구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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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해! 수고하시기 하하니 감사합니다.